이슈앤피플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지진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 상황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트리키의 재난관리국이 현지 시간 10일 트리키에서 사망자 수가 2만 9,605명으로 추가 집계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또 최소 3,57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경우에는 시리아 사망 숫자를 9,000명이 넘게 집계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3만 1,000명 3만 2,000명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WHO 숫자를 반영을 하면 4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번 피해로 이제 21세기 들어서 역대 여섯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시리아는 아무래도 내전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워서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해는 앞으로 사망자가 지금과 비교해서 2배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리아에서 얼마만한 사상자가 나오는지가 더 걱정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걱정스러운 가운데도 기적적인 생활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7세 무한마드 하비브 씨는 10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살아 돌아왔고요. 또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매몰 139시간 만에 구조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또 폐허 더미 속에서 7살짜리 여자 어린아이가 136시간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피해 현장을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구조대원 또 이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진 피해 지역에서 빈집을 털거나 상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상황이 심각한 남부 하타이조에서 약탈범들이 무더기로 체포되기도 했는데 심지어 구호단체 직원을 사칭해서 트럭의 실량을 가로채려한 사건도 발생했다. 현지 언론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충돌도 빚어지고 총격까지 발생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 이곳이 치안이 안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작업만 10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데 걱정은 여진 계속 덮칠 거다. 그런데 여진의 강도도 적지 않을 거다. 이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11일에 펴낸 새 보고서를 보면 이번 지진 상황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규모 7.8 이전과 같거나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물론 확률상으로는 1%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 강진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된다면 현재 피해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에까지 추가 피해가 아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이 1%라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안에서 내부적인 약탈이 있거나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원정의 손길을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원정을 보내기 위한 줄이 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구호품 보내시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온라인상에서 물품 기부 멈추라는 글이 퍼지면서 구호품을 보내려던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 통관부터 운송까지 물류 대란으로 현지에선 그냥 쓰레기로 태워질 수 있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하라고 한 건데요. 주한트리키의 대사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니까 어쨌든 환율 차이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하는 게 현지에서 더 많은 물품을 사서 지원할 수 있지만 신속한 지원도 중요하고 또 트리키에서 바로 못 사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물품 지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다만 구호품을 보낼 때는 마음은 고맙지만 위생 문제로 입거나 쓰던 중고 물품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 의료체계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뒷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위생 문제 때문에 입거나 쓰던 중고 물품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김기현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말 말이 많았어요. 지난 주말 김기현 후보가 경기 중남부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적을 한 거고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탄핵이란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취해서 겪었다. 이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한 게 논란이 된 건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길래 저런 망상을 하는 거냐면서 안철수 본인이 그렇게 두렵냐 반응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에 대해서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그동안 탈당, 합당을 수시로 했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받아졌습니다. 또 궁금한 분입니다. 천아람 후보는 또 보라고 그러던가요? 네, 천아람 후보는 일단 주말 동안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주목받은 다른 이준석계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과 언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당 전당대회에 왜 대통령의 탈당, 대통령의 탄핵이라느니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냐면서 본인 지지율이 아무리 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도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과거를 돌아보라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 울산시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의가 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나섰던 분인데, 지금 와서 탄핵에 대해 다른 후보를 엮어서 당원들에게 협박을 통해 득표하려는 모습,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금기여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김기현 의원 간의 공방 계속됐습니다. 탄핵 공방 이외에도 다른 공방도 주고받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자신은 공천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김기현 의원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내 출마 지역도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즉, 험지어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강조를 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서 당연한 소리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준석 대표도 안 의원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막후 실력자로 있으면서 당의 공천 룰을 흐트러뜨렸고, 바른미래당의 공천 자체를 흐트러버렸던 적이 있었던 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도 당대표를 지나면서 광주시장 공천 등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내 많은 분란을 초래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라 이렇게 두 후보를 향해서 스스로 돌아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합동연설해야 한다 그런 소식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잠시 후자 오후 2시부터 전당대회 제주지역 합동연설회를 엽니다. 이 연설 일정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16일에는 광주, 전북, 전남, 21일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 경북, 3월 2일 서울, 인천, 경기로 예정돼 있고요. 또 15일부터 4차례 방송토론회에도 참석을 합니다. 방송토론은 15일엔 TV조선, 20일엔 MBN, 20일 KBS, 3월 3일엔 채널A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지난 10일에 1심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주가 조작 부실 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받은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때려부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 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부수고 있다면서, 2판, 4판 특검, 생때 특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영부인 스토킹, 당장 중단하라, 주장했습니다. 양당의 말이 많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오전에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위기에 대한 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원내대표로서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인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면서,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더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우리말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적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지금 169석이니까요. 정의당 6석을 가진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야당들 잘 도와주겠다고 합니까? 네. 일단 정의당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50억 클럭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임명법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건데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췄다가 역풍을 맞은 전례, 또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조 사무총장은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서 긴밀히 논의할 것이다, 추후 설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지게 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5살 미만의 어린아이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5세 미만 혹은 4살 이하 어린이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금 끝나가는 마당인데, 영유아 대상 백신 접종을 왜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이별로 봤을 때, 4살 이하가 1.49명이고요. 5살에서 9살이 1.05명, 10살에서 19살이 0.54명, 즉 4살 이하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해 11월과 12월 코로나로 입원한 17살 이하가 6,60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살 이하가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영유아들 진단에서부터 사망까지 그 기간이 짧다고요? 맞습니다. 4살 이하의 코로나19 사망자 17명은 모두 진단받은 지 6일 안에 사망을 했고요. 진단 당일에 사망한 경우도 4명, 24%나 됐다고 합니다. 4살 이하 영유아 대상 코로나 접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인데, 지난달에 도입된 미국 화이자사 영유아용 백신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초 접종은 8주 간격으로 3번 맞는데,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대상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맞춰야 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고위험군에게도 백신 접종 권종되고 있잖아요. 고위험군,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죠?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위험군의 영유아를 포함해서 우리 고령 고위험군들도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항암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심각한 면역저하자, 혹은 골수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만성적인 피해나 심장, 간, 신경, 근육질 환자, 중증 뇌성마비나 다운중후군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권고되는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접종 시에 알아야 될 것들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그리고서 또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많이 써주실 때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용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